이곳은 주비왕자가 살고 있는 하늘마루 오늘날 평화로운 이곳에 붉은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질병의 사시인 라미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하늘마루를 공격하고 약탈을 쓰며 요르문간드의 본인된 힘인 오르를 찾기 위해 하늘마루 곳곳으로 고스트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늘마루의 모든 보물들은 오늘부터 나 마모님의 것이니라 자, 가서 부수고 약탈하라 보물들은 모두 나 마모님에게 가져오고 주비왕자는 생포에서 데려오거라 보르의 행방은 주비왕자에게 이 마모님이 직접 확인하겠노라 크, 큰일났습니다 주비왕자님 엄청난 수의 고스트들이 하늘마루를 침략했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대신 나는 지금부터 침략한 고스트들을 쫓아낼테니 대신은 부서진 건물들을 복구하거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늘마루 곳곳에서 고스트들이 나타나는구나 주비왕자님 저기를 보세요 거대한 벤프울프가 마을에 출몰했습니다 벤프울프는 밤에만 나타난다던데 어째서 낮에 나타난거지? 걱정 마라 대신 나 주비왕자가 이 녀석을 처리하겠노라 전투를 하려면 다섯개의 슬롯에 각각 다른 속성의 고스트를 넣어야 하느니라 내가 고스트를 넣어줄테니 전투를 해보거라 같은 색상의 블록을 세개 이상 모으면 공격이 되느니라 블록이 터진 위치에서 공격이 발사되면 적에 있는 위치의 블록을 터뜨리거라 아! 그리고 같은 색상의 블록을 4개 이상 모으면 아이팔도 만들어지리 전략적으로 전투에 인하구만 하나 더! 적의 머리 위 숫자가 1이 되므로 다음 턴에 공격을 하게 되느니 심리 역부도록 하거라 주여 주저여 드라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투에서 승리하면 별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별들로 하늘마루를 수리할 수 있느니라 그럼 먼저 연구소부터 수리해보거라 별을 소모해 부서진 연구소를 수리해보거라 수리 마크가 표시된 부분을 선택하면 별을 사용해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느니라 좋았어! 이제부터 전투를 통해 별을 모으고 연구소를 수리하거라 강한 고스트를 얻기 위해서 연구소가 필요하느니라 하늘마루의 침쾅한 부분을 선택하면 저때는icker을 오는지 수입해 주셨으면 좋겠네 또 주위에ikes whose 적도 부서진 연구소가 필요하기에 그리스의 동네시아는 단체 전문화가 필요하니까 비디오는 다만 작동하는 성격으로 수리해보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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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